제가 보니까 기존의 LLM을 더 파워풀 하게 확장시켜주는 게 MCP인 것 같아요. 진짜 MCP를 쓰고 안 쓰고는 특히 클로드 유저라면 그냥 제가 봤을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고 약간 허들이 좀 있지만 저 과정을 좀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의 저런 LLM 활용성은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. 기존에 단순히 LLM이 가져왔던 건 자기가 학습된 정보를 바탕이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지침이나 어떤 널리지 기반에서 답변을 했다면 쟤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분석 아니면 내가 서치 아니면 어떤 뭔가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 최적화된 툴들을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붙여서 저렇게 사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. 한 명의 학생이 물론 전 과목을 다 잘할 수 있지만 그 전 과목에 다 개인 코치를 붙였다고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저렇게 딱 보니까. 약간 MCP라는 건 제가 해석하기에는 LLM은 어쨌든 이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토큰 수의 제한이 있잖아요.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자기가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기가 어렵거든요. 여러 번 질문해야 되고 계속 단계별로 나눠야 되고 근데 이게 MCP를 사용하면 나의 해야 될 일을 다른 친구한테 위임을 해버리는 거죠. 아 이거 네가 해와. 가지고 오면 그걸로 다시 보다가 그럼 이건 너가 해줄래? 계속 위임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. csv 파일 같은 거 그러니까 엑셀 파일 같은 걸 넣고 내가 만든 그 엑셀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MCP를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분석해서 데이터 가지고 그걸 또 다시 분석해주고 뭐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말고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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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build spiritual 와iri. 굳게 unreasonable 근데 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